내가 오묘한 걸 거야 내가 오묘한 걸 뭔지 알아? 하루에요 안녕하세요 우리 매니저님 좋아요 들어와 주세요 선생님이 원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진짜 그래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인 거 같아요 매니저님 근데 진짜 걸려서 잠깐만 비켜줘 내가 뭐 하나 찍으려고 아 어머야 어? 의자가 왜 이러지? 의자가 되게 이상한데? 뒤에 뭐 하는 게 있어 여기 되게 비루거든요 괜찮으신가요? 괜찮아요 꽈배기 사무실입니다 꽈배기 사무실입니다 결제를 바랍니다 이런 게 있어 고맙습니다 오빠 맞춰볼까요? 앞 그거 뭐지? 나 그... 회의 싫어? 응 재밌어 형님 이기맛의 여기는 지금 사랑유 꽈배기 뮤직비디오 리허설 현장입니다. 지금 아직 불도 안 들어왔고요. 세팅도 다 안 돼 있고 사복을 입고 다들 리허설을 해보시는 거예요. 뭐 이런 2본도 좀 안 돼. 카메라 3 이렇게 있고 배우들이 어디서서 일본 카메라를 받으면서 대사를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거를 맞춰보는 작업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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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괜찮아. 아니 오지마. 여기 기다려야겠어. 짧은 편하고 있어. 짧은 편하고 있어. 짧은 편할게. 아. 그러면은 계속 쭉 회의실. 확인. 응. 전화벨 울리면 갖고 나가는 거예요. 전화벨 갖고? 어. 네. 네. 그 핸드 HAVE 아. 앗. 이용하신 힘 Rodney 유튜브 дня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